17일 LG디스플레이는 양재동 L타워에서 150여개 협력사의 보안팀장 및 담당자를 초청해 제6회 LG디스플레이 협력사 보안역량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14년에 LG디스플레이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공동으로 20개 주요 협력사들과 체결한 보안역량 동반성장협약을 계기로 매년 이래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현재는 점차 그 규모가 확대돼 약 150여개 협력사 보안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보안 관련 최신 법률 및 기술 트렌드 교육, 효과적인 임직원 보안인식 재고 교육 등을 통해 협력사의 보안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워크숍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보안은 필수사항임을 강조하고 고객사의 제품, 기술 로드맵, 제품 사양, 물량 및 가격 정보 등의 핵심 기술 및 사업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협력사 보안 담당자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 최근 개정된 영업비밀보호법 대응 방안,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해킹 보안, 인간 중심의 보안관리의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인 DMS의 보안관리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